이번 시간은 페이지 160페이지 공간 쌓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쌓기 개념은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벽체와 벽체 사이 부분에다 공간을 두어서 쌓는 방식을 우리가 공간 쌓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가 공간을 보통 둡니다 이렇게 공간을 두어서 쌓는 방식이죠 이 공간을 둡니다 보통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우니까 여러분도 있죠 벽만 쌓으면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열재를 공사할 거 아닙니까 단열재를 시공해서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중간 이 부분에다가 단열재를 보통 넣어요 보통 단열재를 이렇게 공사하잖아요 단열재를 공사해서 보통 단열재에다가 뿌라서 공간 한 10mm 보통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처리를 합니다 단열재 두께에다 뿌라서 보통 10mm 해가지고 이 공간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때 그러면 공간 쌓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 개념 왜 공간을 두어서 쌓느냐 목적 개념 그러면 목적은 이거죠 주된 목적은 방섭이에요 자 이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섭 상합니다 습기를 방지한다 그래서 방섭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 개념 그리고 단열 개념이 되겠죠 열의 이동을 차단한 단열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열은 보통 추위를 방지하는 방만하고 더위를 방지하는 방서 이런 개념까지 우리가 공간 쌓기 목적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때 이 공간은 기본적으로 얼마로 하나 이 공간 개념 그래서 기억하시면 첫째 목적 개념 그리고 공간은 기본적으로 50에서 70mm 정도로 합니다 50에서 70mm가 가장 보편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단열재 두 개에다가 플러스 10mm 정도 플러스 10mm 정도 이렇게 공간을 처리하는 것이 기본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명심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바깥쪽이 주벽체 그래서 우리도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바깥 남편이 가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죠 그래서 바깥쪽을 우리가 주벽체로 본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주벽체고 안쪽 벽은 0.5B 반장 쌓기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안쪽은 반장 쌓기로 안쪽 안쪽은 반장 쌓기로 우리가 합니다 반장 쌓기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연결철물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연결철물 연결철물을 자 이 벽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연결하는 철물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철물 그러면 이 수직거리가 있고 그럼 이제 벽체가 이렇게 길게 옆으로 쭉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수평으로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연결제의 경우는 연결제는 연결철물이 되겠죠 연결제 또는 연결 철물 이렇게 우리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연결제의 경우 또는 연결철물의 경우는 수직거리하고 수평거리겠죠 수직거리가 있을 거고 수평거리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수직거리의 경우는 시방서상은 400입니다 400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400mm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래 위에 이 거리입니다 이 철물과 철물과의 거리예요 연결철물이 있죠 연결제 그 길이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철물하고 철물의 간격이 400mm야 그러면 400m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거리는 900mm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최대치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시방서 기준이든 설계 기준이든 수평거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직거리가 차이가 있어요 시방서상은 400mm고 그런데 설계 기준은 600입니다 600mm 이하입니다 이것은 설계 기준에서는 600mm가 되겠고 시방서 기준은 400mm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직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응급을 하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방서하고 설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응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아치사키가 나와요 아치사키 그리고 163페이지 창대사키 그리고 164페이지 개구부사키 그리고 임방 나오죠 자 그럼 이겁니다 우리가 개구부라는 것은 창호 부분을 무엇이라고 한다? 개구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개구부가 개구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재료들이 발달해서 수평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임방을 설치하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재료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한다? 개구상물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벽돌이나 돌가죽 이렇게 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치사키는 우리가 대하드라마 이런 데 보면 광개토 대왕이나 왕근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전부 다 성문이 있잖아요 그럼 위에를 갖다가 이렇게 벽돌이나 돌 가지고 이렇게 쌓죠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아치사키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치사키를 했으면 이렇게 쌓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쌓았을 때 여기에 이제 이 돌을 우리도 여기가 이마죠? 그래서 이걸 이마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개구상물을 이렇게 원형으로 쌓인 것이 기본 아치사키가 되죠? 위에는 아치사키예요 여기가 아치사키고 그리고 이 밑부분에 이 밑부분에 엽세워서 산 거 이 부분이 바로 창대사키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랫부분에서 하면 창대사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창대사키 이 부분이 아치사키예요 그러면 아치사키의 기본 원리는 이 개념이 때문에 아치사키라는 것은 개구부 상부의 힘을 바꿔준 거죠 그래서 아치사키는 인장력을 자와 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변환시켜주는 겁니다 압축력 그래서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아치사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치사키는 아치하부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얘는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아치사키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보통 벽돌은 압축강도에는 강하지만 이런 힘강도 휘어지는 거죠 힘강도나 보통 인장강도는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장강 이런 게 생기면 쉽게 파괴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력으로 힘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치사키는 기본적인 평화치로 할 수 있는 기준이 평화치 이런 건 하른아치죠 이렇게 쌓는 것은 하른아치고 평화치로 할 수 있는 것은 개구복이 1m 이하일 때 작은 우리가 개구복일 때는 가능하다 그래서 1m 이하가 될 때는 평화치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치사키예요 그리고 아치사키는 좌우대칭으로 균등하게 쌓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좌우대칭이 안 되게 되면 아치구조는 붕괴될 강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심하시오 그래서 어깨를 좌우대칭형으로 쌓아줘야 됩니다 좌우대칭형으로 우리가 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창대 쌓기라고 했습니다 창대는 창문 아래 벽돌을 엽세워 쌓기 한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163페이지 보면 나오죠 창대 쌓기가 나와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엽세워서 산 것이 창대 쌓기입니다 창대 쌓기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으면 15도 정도 경사지에서 엽세워 쌓기 하는 거예요 15도 경사지에서 엽세워 쌓기 한 거예요 엽세워 세워 쌓기가 아니고 엽세워 쌓기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벽돌이라 가정했을 때 이겁니다 자 이거죠 자 이렇게 길이가 보이면 길이 쌓기 자 마구리가 보이면 마구리 쌓기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세워 쌓기고 이렇게 쌓는 게 엽세워 쌓기입니다 그래서 15도 경사지에 엽세워 쌓아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죠 빗물이 흘러내려가도록 해주는데 이때 끝부분은 30에서 50mm 정도 내밀어 주자는 겁니다 간단히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1번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2번 창대 벽돌 위 끝은 보통 창틀 밑에 약간 들어가죠 쉽게 이겁니다 그림 그려서 표현해 줄게요 자 엽세워서 이렇게 쌓았을 거 아닙니까 벽돌을 이렇게 엽세워서 쌓았으니 그러면 이제 벽돌 벽면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기준이 자 이것이 어느 정도 나가주라 30에서 50mm 그게 1번이에요 여기 이제 벽돌 벽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벽체 위에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엽세워 15도 경사지게 엽세워서 쌓았으니 15도 경사지게 엽세워서 쌓았을 때 여기 이제 30에서 50mm 정도 내밀어 주자는 거고 엽세워 쌓아주고 그리고 이때 여기 이제 창틀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창틀이 오면 이때 이 밑부분에 한 15mm 정도 물리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들어간 이 높이가 그래서 2번입니다 15mm 정도 들어가게 해 주자 15mm 정도 그래서 이제 창대 밑에 이걸 창대라고 하죠 창대 밑에 15mm 정도 들어가도록 우리가 처리해 주자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계구분이니까 만약에 계구를 통해서 옆에 조인트 부분에 만약에 빗물이 섬에 들어오면 안 좋겠죠 벽에 곰팡이 피고 벽지에 그러면 냄새 나고 이러면 안 좋죠 그래서 방수가 잘 되게 이제 모르타르나 사층 모르타르를 충전해서 충분히 방수가 잘 되게 우리가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이런 아치 쌓기를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제 하는 것이 164페이지 보면 하단에 임방이 나오죠 임방 그러면 165페이지 상단 그림 보시면 바로 이것이 임방이에요 자 그러면 공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계구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까 창문이나 이런 출입문이 있다 그러면 이런 계구부가 있을 때 창호가 있을 때 이 상부를 보강해 주는 부분이 무엇이다 임방부에요 그래서 이제 계구 상부를 가로질러서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갖다가 좌우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계구부 상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가로진 이 부제를 임방이라고 하는 임방 그리고 보라케스 임방보 이렇게 칭하는 게 임방보 자 그러면 이 임방보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벽체 갑니다 양쪽은 여기 벽이잖아요 벽체예요 그러면 이 벽체의 좌우벽에 일정 이상 우리가 물려주도록 해 줘야 돼 좌우벽에 최소한 일정 이상 물려주는데 그래서 최소 기준이 200mm이요 200mm 이상 여기도 200mm 이상 물려주도록 해 주셔야지 상부의 하중을 좌우에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장난쳐서 시험 낸 겁니다 200mm인데 100mm 50mm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벽에 최소한 200mm 이상 물려주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개구 폭이 크게 되면 제로 제한이 있어요 이 개구 폭이 1.8m 자 초과가 되면 초과가 됐을 경우는 우리가 이 재료가 이 재료를 철근 콘크리트 재료로 처마 해 주자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재료로 하든지 아니면 철골로 해야 됩니다 철골보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철근 콘크리트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1.8m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럼 이때 철근 콘크리트로 했을 때 이 보 원래 보라는 것은 이거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수평 부재가 보인데 여기는 조적 벽 위에 보를 설치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라멘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의 보의 개념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고정 지지가 아닌 단순 지지로 보는 거죠 덕돌 벽 위에 모르타르 접착만 해 놓은 단순 지지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지지가 아니에요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 지지로 설계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이때 철근을 배근하게 되면 임방부의 하부 여기에다가 철근 배근이 들어가야 돼요 철근은 여기에 임방부의 하부의 배근이 되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계속 이거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200mm 이상 이 수치를 장난쳐서 출제를 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장문털 세우기 이 부분은 아직 시험을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오면 여러분들 일반 사항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문털이나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의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먼저 세우기가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적조에서는 원칙이 먼저 세우기에요 먼저 세우기로 합니다 조적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벽돌 단독주택 질 대를때 보시면 무엇이냐 문털이 먼저 서고 나중에 벽돌을 쌓습니다 벽돌 쌓고 문털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데 일반 건축물이 좀 여러분들 아파트라든지 뭐 빌딩 시올때 이럴 때는요 먼저 구조체 다 올라가고 나서 문털이 나중에 나중 세우기가 되는데 조적조만 먼저 세우기를 합니다 조적조 벽돌이 설치하고 나무로 고정시기죠 이런 대각선을 이렇게 못 박아 놓고 고정시기 놓고 벽을 쌓습니다 그래야지 문털이 고정이 돼요 만약에 나중에 벽을 다 쌓아놓고 이 조적조는 만약에 짓게 되면 문이 설치하면 나중에 안 열리고 됩니다 그래서 얘는 먼저 세우기를 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것만 낼 수는 없거든요 총합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낼 수 있는 문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틀 이런 거 가지고 있죠 개별적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벽돌벽체의 부분이 나옵니다 이 벽돌벽체에서 보시면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내력벽이라는 것은 하중을 분담,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했죠 그리고 비내력벽은 하중을 분담하지 않는 벽이에요 칸막이 벽이 쉽게 비내력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족주에서는 칸막이 벽이 그러면 내력벽은 상부의 하중을 분담을 해주는 벽이 내력벽이었잖아요 그래서 내력벽은 하중을 갖다가 외력이나 이런 것을 지지나 분담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력벽은 구조지한이 많은 거예요 지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1번에 조족주 건물의 2층벽의 2층 높이의 지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2층벽의 높이는 4m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4m 이하로 처리해주자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4m 2층벽의 높이예요 1층벽의 높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층벽? 2층벽이다 자 그리고 내력벽 길이 지한을 2번에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m 넘을 수 없다 10m 초 갈 수 없다 그래서 10m 이하로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바닥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 80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문제 나왔을 때 항상 지문으로 언급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1, 2, 3번은 언급이 한 번씩 됐습니다 지문상 그러면 개별적인 문제는 아직은 안 냈습니다 항상 종합문제로 출제했다 그래서 2층벽의 높이 제한이 있었다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면적이 80제곱미터를 초 갈 수 없죠 넘을 수 없죠 이하로 하라 세 가지 규정은 언급이 됐고 그런데 아직 4번이 안 나왔습니다 4번 자 4번 보시면 토합을 받는 부분의 내력벽은 구조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원칙은 조적조로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자 토합은 무엇이다 수평력 행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합을 받는 벽에 대해서는 원칙은 조적조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령 규정이다 보니까 항상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해놨죠 단 토합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m 이하로 경미할 때는 벽돌조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합을 받는 모든 벽을 조적조로 할 수 있는 모든은 아니죠 예외 규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나 모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5m 이하일 때는 벽돌조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나왔고 그런데 4번은 왜 안 냈네요 1, 2, 3번은요 같은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4번은 조문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된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렇게 낼 수도 있다 1, 2, 3번을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갈로 띄워가지고 1번, 2, 아 이건 기역, 니은 이런 걸로 뭘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동그라미로 갈지는 모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갈로 띄워넣기로 낼 수도 있어요 4m, 10m 이렇게 해서 80제곱m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형으로 낼 수도 있고 안 냈습니다 새로운 유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우리 시설계로는 같은 패턴을 못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으로 내야 돼요 자,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이제 4번에 조적식 구조인 내력벽의 두께가 나오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표가 나와요 166페이지 그리고 167페이지 표가 두 개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그걸 표 위에 이제 먼저 보십시오 자, 조적재가 벽돌일 때는 자, 벽에 했죠 두 개가 벽높이에 당의 벽높이 20분 이상이고 블록일 때는 당의 벽높이 16에서 내력벽 두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알아두세요 자, 벽돌일 때는 내력벽 두께가 벽높이 20분의 1 이상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벽의 높이가 4m였다 가정을 합시다 4m 그러면 4m의 20분의 1이면 4m는 400이잖아요 맞죠? 400cm잖아요 400cm를 20으로 나누는 거죠 20으로 나누게 되면 자, 얼마가 됩니까? 20cm가 되죠 그러면 최소한 내력벽 두께가 20cm 이상이 되주라 이겁니다 벽돌일 때는 그럼 블록일 때는 16분의 1 이상 두께로 해주자 자, 블록은 왜 16분의 1인가 하면 블록은 공동부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이 있으면 약해지죠 그래서 16분의 1 이상 더 두껍게 해주자는 겁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표 보십시오 그래서 166페이지 하단 표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 건축물의 높이나 벽의 길이 청별에 따라서 벽의 두께가 달라지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그거 전혀 조건이 없어서 가장 작은 수치가 얼마입니까? 15cm잖아요 그러면 내력벽 두께는 최소 어떤 조건이 없을 때는 최소 15cm 이상 바로 150mm 이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150mm 자, 그런데 167페이지 자, 거기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표가 하나 더 나오죠 자, 이 경우는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죠 넘을 때는 이 벽 두께로 가자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자, 거기 봐요 1층 건물일 때는 1층 벽 두께가 190mm죠 자, 그런데 2층 건물일 때 1층은 290, 2층은 190이죠 최소 두께가 이것은 190mm가 되죠 1층은 2층보다 두꺼워야 되니까 290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겁니다 이 조적벽의 내력벽 두께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내력벽 두께 자, 이 내력벽 두께에 자, 내력벽 두께에 영향을 주는 인자도 있죠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소 주는 요소는 첫 번째로 무엇이 있다 이것이 있죠 건축물의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를 보시면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벽 두께도 두꺼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벽의 길이가 영향을 줍니다 벽의 길이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벽의 길이가 8m 미만이냐 8m 이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별이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죠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부분의 바닥면적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바닥면적이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자, 벽의 높이가 영향을 줬죠 20분의 1 이상 판닫겠죠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내력벽 두께 영향을 주는 요소에 속한다는 점을 우리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테두리보 월가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적조를 우리가 벽돌이나 블록으로 집을 짓게 되면 내력벽이 분산되어 있죠 분산된 내력벽을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벽돌벽, 내력벽 위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보와 같은 테두리를 돌려주는 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테두리보, 영어로 월, 월이 벽이죠 벽 위에 설치하는 보다 이겁니다 그래서 월가다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혼파기 혼파기는 이것 때문에 혼파기가 설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 여러분들은 이제 벽돌벽을 쌓는데 뭐 전기배선이나 또는 배관이 벽에 노출되어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 콘센트 설치되었을 때 선 안 보이잖아요 맞죠? 그럼 콘센트 딱 꽂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벽 속에다 홈을 파가지고 전선이나 이런 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혼파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파기는 주의할 것이 새로운 파기는 덜 위험합니다 그런데 가로 혼파기가 위험합니다 가로로 혼파는 것이 위험해요 그래서 가로 혼파기는 주의하실 것이 그래서 제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홈의 길이 제한도 있고요 홈의 길이가 3m 이하가 돼야 되고 그런데 깊이가 벽 두께의 3분의 1 이하가 돼줘야 되는 기준은 바로 가로 혼파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제한이 많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168페이지 벽돌사 일반적 주의사항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바 parcel 이제는 잠시 휴식을 또 가로야 되는 걸 anges